한 1850년대에 나의 조상의 일본인이 있었구나 이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고요 아는 지인의 경우에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유전 정보를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네 우선 DNA라는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펜하이머 영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오펜하이머 영화를 가지고 온 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시면 그 중간에 핵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에서 자동차에 들어가서 핵폭발을 관찰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선글라스를 끼고 관찰하지 않으신 분인데요 바로 이분이 유명하신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교수님입니다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한국말로 하자면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명언을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이 합성생물학을 연구하신 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이 합성생물학의 개념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합성생물학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공장을 보시면 이 자동차가 한 번에 다 생산이 되지가 않죠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바퀴, 핸들, 기어 이런 각종 부품들이 다 제자리에서 적절하게 조립이 돼서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생명체 안에 있는 그런 각종 부품들을 파트 또는 부품으로 보고 이러한 파트와 부품을 적절하게 구축해서 어떤 인공세포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그런 인공세포 시스템이 저희가 원하는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학문이 합성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생물학 안에서는 저희가 유전자, 단백질, 효소 이런 다양한 생물학적인 부품들을 레고 블락처럼 보고 이 레고 블락을 적절하게 조립했을 때 인공생명체가 탄생하도록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DNA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DNA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DNA는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DNA 안에서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부분을 저희가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DNA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이 합성생물학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로 참 고생 많이들 하셨죠 이 코로나 백신을 특히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을 보면 mRNA 백신이라고 합니다 이 mRNA 백신이라는 게 저희가 많이 들어는 봤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mRNA 백신은 우리 인간 세포 속에 들어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mRNA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을 우리 인간 세포가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항체를 생산해내면 그 다음에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mRNA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mRNA에서 단백질이 생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DNA, RNA, 그리고 단백질이 어떤 특정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DNA라는 유전 정보 그릇을 통해서 RNA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RNA를 주형으로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어떤 유전 정보의 흐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전 정보의 흐름을 저희가 중심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심 원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이제 세균,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심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DNA의 제가 이중나선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프란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이라는 두 분이 노벨상 수상자신데 이 두 분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개발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두 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낸 데에는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교수님과 윌킨스 모리스라는 교수님 두 분의 X선 회절 구조 사진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DNA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DNA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TGC라는 네 가지 염기 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생명체가 다이 ATGC라는 단 네 가지의 염기 서열이 어떤 순서로 조합이 되어 있느냐 그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놀라운 발견인데요 사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함에 있어서 이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 두 분은 실험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다만 이 두 분은 굉장한 그런 직관으로 DNA가 어떤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지를 잘 예측을 하고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제시한 이 데이터를 이 모리슨 교수님과 프랭클린 교수님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 교수님이 노벨상 수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룩해 내기는 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노벨상 수상을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성과학자의 그런 비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대학 안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고 또 이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노벨상을 받지 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진 다음에는 DNA를 읽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ATGC 네 가지의 연기 서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유전자 정보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ATGC가 어떤 순서로 연결이 돼 있는지를 알아내면 모든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속에서 이 생어라는 분께서 노벨 서학상을 두 번이나 받으신 분인데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DNA를 저희가 합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DNA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DNA 시퀀싱이라고도 하는데요 DNA가 합성이 되는 중간에 합성이 멈출 수 있게 하는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DNA 합성이 중간중간에 멈추게 되고 그 멈춘 시점에서 어떤 염기 서열이 있는지를 읽게 되면 저희가 전체 DNA 서열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번 생어 시퀀싱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 DNA 염기 서열의 개수가 한 700개, 800개 많으면 1000개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모든 염기 서열은 32억 개 정도가 되죠 즉 저희가 이 32억 개를 800개씩 나눠서 다 읽어야지 이 사람의 전체의 개념 염기 서열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이거를 도전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휴먼 개념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사실 이게 영어로 읽으면 쥐놈이 됩니다 사실 한국어로는 보통 개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 개념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1990년대에 게시가 되고요 이게 한 10년여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에 또 흥미로운 게 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경쟁을 붙었어요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는 이 크레이그 벤터라는 분이 회사를 설립을 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DNA 시퀀싱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회사를 세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유전 정보가 굉장한 돈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를 세워서 DNA 시퀀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부문에서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책임을 지고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32억 개나 되는 연기 서열을 800개씩 읽는 일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한 5천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한 10년 정도 걸렸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도대체 왜 했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프로젝트를 성공을 결국에는 했고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DNA 서열 분석이 굉장히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 경쟁을 함으로써 더 빠르게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휴먼 개념 프로젝트가 시작했을 당시에는 정말 한 명의 개념 서열을 다 읽는데 5천억 정도나 되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다면 현재는 10만원, 20만원 정도면 사람 한 명의 DNA 개념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즉 저희가 누구나 본인의 DNA 분석이 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DNA 서열을 읽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누구나 서열을 읽을 수 있게 됐죠 이러므로서 이제 가능해진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어떤 유전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는 저희가 심지어 조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1850년대에 나의 조상에 일본인이 있었구나 이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고요 아는 지인의 경우에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기도 했습니다 다른 타지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자기의 형제를 찾기도 하고 또는 부모를 찾을 수도 있고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게 이 DNA 증폭 기술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DNA를 읽을 수 있게 된 다음에는 이 특정 원하는 DNA를 저희가 잘라서 활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DNA 증폭 기술입니다 우선 DNA 증폭 기술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PCR이라고 많이 부르죠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할 때 다들 PCR 검사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코를 정말 긴 면봉으로 찔러 넣어서 바이러스 샘플을 채취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러스 안에 들어있는 RNA를 뽑아서 저희가 DNA로 거꾸로 바꾼 다음에 그 DNA 서열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합니다 이 PCR이라는 것은 그 샘플 안에 저희가 원하는 특정 DNA의 서열을 증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기 서열이 있으면 DNA가 증폭이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DNA가 없으면 DNA 증폭이 안 되겠죠 그렇게 그런 원리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RNA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PCR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PCR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이 됐던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제조합 DNA 기술입니다 이 제조합 DNA 기술은 처음에 밥 스완슨이라는 분과 허버트 보이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공동 창업을 함으로써 제넨텍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제넨텍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 사례라고 알려진 게 바로 인슐린 생산입니다 이 인슐린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슐린은 그 이전에는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공적으로 인슐린을 합성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조합 DNA 기술을 활용하면 이 인슐린이 단백질이죠 이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의 전보를 담고 있는 DNA를 증폭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삽입을 한 다음에 어떤 세균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 세균이 자라면서 이 인슐린의 DNA를 증폭을 하게 되고 인슐린의 DNA에서 인슐린 단백질이 많이 생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균에서부터 생산된 인슐린 단백질을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제조합 DNA 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는 이제 DNA를 읽는 시대를 지나서 DNA를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음대로 유전 정보를 조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죠 이런 가능성이 열린 것에는 눈부신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이제 DNA의 시퀀싱 비용이 예전에는 제가 정말 한 수천억의 그런 비용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한 수십만 원이면 가능한 굉장한 비용 절감이 있었고요 또 DNA를 합성하는 비용도 예전에는 그 ATGC 네 가지 서열 하나 합성하는데 한 십몇만 원이 들었어요 지금은 한 몇백 원이면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값싼 가격의 DNA를 합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DNA를 읽는 것에서 이제 쓰는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DNA 합성을 자동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유전 정보를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대단한 일을 처음 한 게 바로 이제 2008년에 크레이그 벤터라는 분이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휴먼 개념 프로젝트의 민간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2008년에 또 큰일을 하나 해냅니다 바로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세균의 개념을 전체 다 합성을 하게 된 건데요 비록 세균이니까 사람 세포보다는 염기 서열이 훨씬 적기는 했지만 최초로 이렇게 생명체의 개념을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합성된 개념을 세균의 껍데기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이 세균이 복제도 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한 겁니다 즉 인공 생명체를 최초로 탄생을 시킨 거죠 특히 최근에는 한 두 달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공 효모를 합성을 해냈습니다 이 효모라고 하면 사람과 똑같은 진액 생물이거든요 우리가 세균 같은 경우에는 원액 생물이라고 불러서 좀 더 이제 진화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원시적인 그런 생명체 형태고요 이 진액 생물은 사람과 같이 훨씬 더 복잡하고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즉 이제는 저희가 진액 생물도 인공적으로 탄생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고 이 개념의 한 30% 정도만 인공적으로 합성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기술 개발 속도를 감안을 했을 때 정말 이제는 동물 세포도 인공적으로 탄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합성 생물학은 원래는 사실 전자공학적인 개념에서 출발을 했어요 즉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합성 생물학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명체 내부에 있는 그런 다양한 생물학적인 요소들을 파트와 부품으로 보고 그 파트와 부품을 원하는 대로 조립해서 인공 생명체를 탄생을 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자공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체를 정말 전자회로처럼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드로앤디라는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생물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라든지 그런 생물학적인 요소들을 정말 전자회로에서 쓰는 논리회로처럼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유전자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제 첫 합성 유전자 회로가 짐콜린스라는 교수님에 의해서 개발이 되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마음대로 껐다가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에서 활용이 되는 뭐 엔드 게이트라든지 올 게이트라든지 놀 게이트와 같은 그런 다양한 논리회로들이 생명체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런 합성회로를 자동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합성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술이 또 개발이 됐습니다 이런 합성 유전자 회로를 활용하면 저희가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미생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정 빛의 파장에 반응하는 유전자 회로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빛이 있으면 빨간색 색소를 생산하게 하고 파란색 빛이 있으면 파란색 색소를 생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색깔에 반응하는 유전자 회로를 저희가 설계를 하면 특정 사진에 대한 빛을 주었을 때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미생물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주기적으로 미생물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합성 회로도 저희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포가 적을 때는 미생물이 자라다가 세포가 많아지면 미생물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약물을 같이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주기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미생물 안에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 암세포와 미생물을 같이 키웠을 때 주기적으로 항암제가 방출이 되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합성생물학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합성생물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우선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콜린스에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개발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DNA 구조가 밝혀졌으니까 DNA를 읽고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풀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DNA 서열을 읽는 그런 기술이 정말 눈부심 속도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개념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DNA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DNA를 빠른 속도로 합성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개념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가 전자공학적인 개념과 생물학이 결합을 해서 합성생물학이라는 그런 항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즉 저희가 생명체 안에 있는 다양한 부품들을 파트와 부품으로 보고 이거를 원하는 대로 조립을 해서 인공 생명체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합성생물학이라는 항문이 탄생을 한 것이죠 이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저희가 합성생물학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서 정말 미생물과 생명체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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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